차량들은 저희 사이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? 네이버에 들어가보면 다 나와있나요? 네 제가 이거 통화 끝나면 여기 사이트 링크하고 명함 주소하고 보내드릴게요 1트럭입니다 예 1톤 윈바디 차량 문의 좀 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차량 구입하시려고요? 예 지역은 어디세요? 어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운송업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? 3.5톤 냉차 GM류를 좀 했었는데 아 1톤으로 다시 시장을 해보려고요 음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일단은 오셔서 뭐 차량 같은 거나 뭐 예산 금액이나 요런 거 상담을 해드리면 좋은데 차량들은 저희 사이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? 네 거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네이버에 들어가보면 다 나와있나요? 네 제가 이거 통화 끝나면 네네네 사이트 링크하고 명함 주소하고 보내드릴게요 예 1톤 윈바디는 괜찮은 연식의 매물들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사이트나 링크를 좀 하나 보내주시죠 이제 검토해보고 네 검토해보고 예 촬영이 있다 그러면 직접 와서 이제 차량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ы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